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요는 즐거워 오늘은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이었죠. 이곳 태화강 국가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원 하면 제1호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제2호 국가정원이 이곳 울산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정말 울산 시민분들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축하하면서 오늘 또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함께 열리게 됐습니다. 바로 사도안법인 대한가족협회 울산제가 주관하는 제4회 태화강 꽃길 음악회가 가요는 즐거워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더욱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요는 즐거워 우리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희 씨의 바쁜 여자 김양란 씨 꽃바람 백운도 씨 뿌니아 홍세라 씨의 산청 아리랑까지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축하하며 제4회 태화강 꽃길 음악회와 함께하고 있는 가요는 즐거워. 네 이렇게 다양한 가수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정말 여기는 한번 둘러보면요. 그야말로 싱그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기절 내내 언제 와도 좋을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내 집 앞에 이런 멋진 정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언제든 누구나 이곳을 오시면 정말 내 집 앞마당처럼 산책할 수 있으니까 더없이 복받은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요는 즐거워 계속해서 다음 가수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고은혜씨의 가시꽃사랑 진솔아씨 변치 않는 사랑 박가랑씨 자유 차례로 만나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네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요는 즐거워.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나와주셔서 우리 가수분들이 더욱더 힘이 불끈 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낮에 보니까 정말 초록초록 싱그러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해가 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저녁에도 이곳에 산책 나오시면 정말 반공기 마시면서 좀 더위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래 조금 폭염이 늦게 찾아오지 않았나 하지만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와서 다들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지금 앉으셔서 부채질을 손부채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초록초록 싱그러운 나무들이 더 많아지면 더위도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자 이곳에서 함께하는 태화관 꽃길 음악회 가요는 즐거워 계속해서 다음 무대 소개해드릴게요. 엄지현씨 내사랑 울산 김진호씨의 친구같은 내사랑 성희씨의 심리대박 차재민씨 옆집 남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즐겨주시죠.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요는 즐거워 오늘의 울산광역시 태화관 국가정원에서 함께 봤는데요. 자 오늘 이곳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제4회 태화관 꽃길 음악회도 함께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끝으로 마지막 무대는 배채현씨의 울산 대교에서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